안녕하세요. 저는 제수종합학원에서 수능국어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제가 약 10개월 동안 준비하는 강의 영상은 우리만 문법의 기본편, 심화편, 그리고 수능문법 기출문제 풀이편입니다.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찍는 거라 어색하고 많이 긴장됩니다. 이 공간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어서 말이 새기도 하고 잦은 실수가 있겠지만 차츰 더 나은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7년 동안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를 담당했던 저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쾌하게 우리만 문법의 표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 강의 영상 자료는 아래에 제시된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끝, 끝.